우리 작은 마녀 아가씨라 불러줘야 기억하기 더 편할라나?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? 저 아니라니까요? 지랄하고 자빠지셨네. 네 손에 죽을 뻔했는데 넌 너무 올라올까? 제발 네, 아저씨들. 저 진짜 아니에요. 아저씨들이 찾는 그 애 아니라고요 저. 그럼 어디 증명해봐. 네? 네가 아니라는 거 그거 증명해보라고. 그, 그런 말도... 영희야! 이러다 네 친구 죽겠다, 응? 나 아니라니까... 나 아니라니까 진짜... 나... 나 힘들어 자꾸 나 진짜... 나 진짜 아니라니까... 나 진짜... 나..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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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게 먹어. 그럼 지금 이 모습은 뭔데 괴물같은데 그때 꼭 죽였어야 했는데